정부가 이달 들어 어제까지 열흘간 수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. 20%가량 줄어들면서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정광윤 기자. 네, 정광윤입니다. 이번 달 수출도 불안하게 출발하고 있다면서요? 네,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11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0.8% 줄었습니다. 지난해보다 조업 일수가 하루 줄어든 것을 감안한 건데요. 월 수출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. 이번 달 수출이 시작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1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계속 부진을 보여왔던 반도체 수출은 좀 어떻습니까?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보다 33% 넘게 감소했습니다. 또 선박은 64%, 석유 제품은 27% 가까이 줄었습니다. 지난달 증가세를 보였던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까지 소폭 줄어들면서 주요품목 대부분이 감소세를 보였는데요. 나라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17% 이상 줄었고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도 각각 18%, 27% 감소했습니다. 무역 갈등을 잇고 있는 일본에 대한 수출도 15%가량 줄었습니다. 네, 수출 짚어주셨으니까 수입 상황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달 들어서부터 어제까지 수입은 1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.5% 감소했습니다. 특히 석유 제품은 54% 급감했고 원유도 25%, 승용차는 26% 줄었습니다. 나라별로는 중국이 17%, EU가 30% 감소했는데요. 무역 갈등 중인 일본에서의 수입이 28% 가까이 금값했습니다. SBS CNBC 정광윤입니다. 서벌 washer 예방 오대